처키씨는 하고난 다음날이 중요해요. 어느 한쪽이 쌩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밀당이 시작되거든. 간밤에 충전빵빵하게 했어? 네, 주인님. 다 내 잘못이다. 내가 너한테 잘못 입력해서 지금은 네가 이 모양이 된 거야. 내 모양이 뭐? 잘 들어, 아지수리. 너 회로 열고 똑똑히 입력해. 넌 날 사랑하면 안 돼. 넌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될 수 있어도 사랑하는 여자가 될 수는 없어.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고 했던 건 너였거든. 그러니까 어제 같은 행동은 두 번 다시는 하면 안 된다. 어? 알았지? 어제 같은 행동이라뇨? 어? 제가 어제 뭘 했나요? 어제 너 나한테 그, 그거 한 거 기억 안 나? 어제 주인님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? 너 지금 쌩까는 거야? 그런 저속한 말은 주인님과 어울리지 않아요, 주인님. 아, 운영 모드라 기억을 못 하시겠다. 친구 모드. 왜? 왜? 너 점점 말이 짧아진다? 아, 불렀으면 용건을 말해. 너 나한테 화난 거 있니?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.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? 아니, 왜 갑자기 운영 모드로 돌아가? 오류로 인해 당분간은 운영 모드만 가능합니다. 웃기시네. 라지스리? 친구 모드. 오류로 인해 당분간은 운영 모드만 가능합니다. 야! 너 나한테... 그, 어? 그, 그, 어째 그렇게 하고... 이렇게 나오는 건 매너가 아니지!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신 안 할게요. 아, 누가 다신 하지 말래? 아, 그럼 또 해요? 뭘, 뭘, 뭐, 뭘 또 해, 뭘! 너 어제 무슨 짓 했는지 지금, 어? 다 기억하는 거지, 지금?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, 주인님? 아, 너 진짜... 아...